자 그러면 개정영어 2015년 개정영어 YBM C사 박 영어 1과 본문 설명하게 본문이 다섯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일단 본문 1, 2까지 먼저 설명할게 자 1 갑니다 I keep having dreams. Keep I인지 기억나지? 계속해서 뭐뭐하다 Keep AI인지 A가 계속 뭐뭐하게하다 기억나지? 나는 계속해서 꿈을 꿉니다 뭐에 대해서 about getting chased get, go, fall, turn, grow, come, become 기억나? 이거 해석공식이랑 천일문에서 다 배운거야 그러니까 여기 이 형식인데 내가 랩하듯이 외우라고 한거 get, go, fall, turn, grow, come, become 다음 형용사 어떻게 생각한다? 뭐뭐하게 되다 자 근데 chased가 형용사야? get, go, fall, turn, grow, come, become 다음에 형용사 나올 때가 뭐뭐하게 되다인데 chase는 뒤쫓다 추적하다 단어 같은거 밑에 다 나와 나오는데 chase가 추적하다인데 pp가 되니까 추적되는 pp란 말이야 pp 형용사나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나 둘다 형용사로 취급해 알겠니 pp나 ing나 둘다 형용사로 취급한다 그래서 getting chased가 추적되게 된다 뒤쫓이게 된다 그치 쫓기게 된다 또는 taking의 뭐랑 병렬구조? getting하고 쫓기게 된다는데 ing가 붙으니까 쫓기게 되는 것에 관한 또는 taking a test 시험을 take 하는 것에 대한 꿈을 계속 꾼다 어떤 테스트냐면 where I don't know any answers 내가 어떤 대답도 모르는 시험 그렇지? where은 당연히 where, when, why, how 관계부사 4개 있는데 where 해석 4가지지 뭐니? 이것도 시험 본다 where 해석 4가지 where 해석 4가지 첫번째 4가지를 한다 미쳤나보다 where 첫번째가 의문사지 어디서 어디에 어디를 이게 읽고 두번째가 내가 하나만 외우러 그랬지 주어가 동사하는 곳에서 이것만 외우고 외울 다음에 주어동사 나오는게 주어가 동사하는 곳에서 서자 빼 그러면 당연히 주어가 동사하는 곳에 에자 빼 주어가 동사하는 곳이 되고 그 다음에 곧자 빼면 주어가 동사하는 이게 해석이 다야 where은 알겠지? 어떤 테스트? 내가 어떤 대답도 모르는 테스트 이거지 그 다음 where 두 단어로 당연히 뭐로 바... 두 단어로 in which로 바꿀 수 있지 그치? in which I don't know any answers 이렇게 바뀌어도 되고 in이 맨 뒤에 가서 which I don't know any answers in 이렇게 바뀌어도 되고 알겠니? 뭐로 바뀌어도 된다고? where를 위치로 바꾸고 in을 마지막에 넣어도 되고 answers in 하든가 아니면 in을 갖다가 위치 앞으로 보내도 되고 in which I don't know any answers 이렇게 해야 되고 알겠지? 자 그 다음 갑니다 여기 오른쪽에는 이 내용에 대한 게 정리가 잘 돼 있어 그러니까 주제나 글감 소재 안에 내용 잘 돼 있으니까 여기 잘 보고 파악하면 되겠어 자 다음 문법적인 것 지나치게 자세하게 하지 않고 이거 암기하는 데 필요한 정도만 할게 알겠지? I often wake up 종종 깨어난다 in a cold sweat 차가운 땀 속에서 그러니까 식은 땀을 흘리면서 이렇게 표현할 때 in a cold sweat 차가운 땀 안에서 즉 식은 땀을 흘리며 일어난다 in the middle 중간에 of the night 그 밤에 on some mornings 어느 아침에는 그러니까 밤이 먼저 오고 이제 그 다음 아침이잖아 잠을 잤다가 이제 일어나는 거 어느 날 아침들에는 I feel so tired 나는 느낀다 매우 피곤한 걸 느낀다 이것도 이 형식이잖아 그러니까 소를 빼버리면 오감동사 있지 뭐뭐하게 느껴지다 뭐뭐하게 보이다 뭐뭐하게 들리다 뭐뭐한 냄새나다 뭐뭐한 맛이 나다 뭐뭐하게 느껴지다 이 형식 다 뭐가 나와 뒤에 형용사 그치? 오감동사 다음 형용사가 나오는 건데 여기에 나오는 tired도 형용사라고 tired가 지치기 하다인데 pp가 되니까 뭐라고 형용사 그렇지? 과거 분사 현재 분사 둘 다 형용사 안에 포함이 된다 나는 매우 피곤함을 느낀다 that 그래서 나는 생각하지 않는다 뭐라고? I'll be able to lift 내가 들 수 있을 거라고 be able to가 뭐뭐할 수 있다 can 세 단어로 바꾼 거지 왜 can을 안 썼어? 앞에 will 조동사 있으니까 일반 조동사 두 개 연달아서 못 오는 거 알지? 왜? 조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단이 되니까 자 그리고 영어는 부정을 하는 걸 앞에다가 써 그러니까 나는 걔가 이기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 이렇게 안 해 나는 생각하지 않아 그가 이길 거라고 I don't think 나는 생각하지 않아 뭐라고? 그러니까 I 앞에 뭐가 사기 돼서 당연히 dead 됐지? 이건 지겹지 내가 내 발을 들어올릴 수 있을 것이다 앞에 됐으니까 내가 내 발을 들어올릴 수 있을 거라고 그치? 왜? 앞에 타동사가 있으니까 그치? 자 넘어갑니다 여기 단어들도 이 단어장 조만간에 만들어서 다음 주 초에 만들게 단어 시험도 좀 볼 거야 이거 내신 시험 들도록 할 때 단어 시험 이제 이거 갖다 볼 건데 다시하게 합니다 내신 때는 단어 시험을 두 가지로 볼 거야 니네 기존의 단어장 고1거 고2거 학원에서 만든 단어장 그거랑 요거 갖다가 볼 거야 내신 단어장 그렇지? 만들 건데 여기 보면은 영령풀이 같은 거 나온 거 있잖니 이것도 다 볼 거야 여기 있는 것도 자 단어 그러니까 다 찾아 웬만한 거 내가 다 부를게 Clear 깨끗한 맑은 Liquid 액체 어떤 액체냐 Form이 형성하다 형성되던데 앞에 That이 있으니까 지겹지 동사 왼쪽에 Who It's That 뭐뭐 하는 뭐뭐인 형성되는 맑은 액체야 뭐해? 너의 피부에 네가 더울 때 또는 긴장될 때 초조할 때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뭔가를 리프트가 뭐하는 거야 Raise 하는 거지 울리는 거 그리고 이거 Equal 표시해놓고 이건 다른 표시가 아닌데 내가 형아팬 칠해진 건 어쨌든 다 이거 내가 쓴 거야 따로 찾아서 쓴 거니까 다 나올 만한 거 Worried 대신에 당연히 액시어스나 컨선드 The Verse 다 되고 넘어갈게 자 이제 얘가 심경이 어떠니 이제 걱정되는 거지 그치? 걱정돼서 일로 이제 조언을 구한 건데 여기까지만 잠깐 암기용 넘어갑니다 이거 암기하는 것도 내가 수업 올릴 거다 올릴 건데 잠깐만 여기 왼쪽이 좀 보이니까 혹시나 학원에 다니지 않는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얘기하자면 거의 안 보지만 학원 애들만 위안 거지만 거의 내가 듀얼 모니터 쓰는 게 아니라 컴퓨터 이거 한 대야 이 모니터가 지금 55인치야 65인치야 되게 커 내가 영화를 좋아해서 그래서 저기 뒤에서 누워서 영화 보는데 저 따뜻한 집 안에서 자 어쨌든 듀얼 모니터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보이는 화면이 그대로 보이는 거다 첫 번째 부분 여기까지만 다시 외우게 I keep having dreams 해대고 I keep dreaming 상관없어 I keep having dreams 나는 계속 꿈을 가진다 뭐에 관한 about being chased 해도 돼 수동태 써서 about being chased or about getting chased 해도 되고 being chased 둘 다 마찬가지 or taking a test taking과 being chased getting chased 가 병력 구조 where I don't know any answers 앞에 where 앞에 보통 장소가 오잖아 시험이 어떻게 장소야 추상적인 공간이야 시험 안에서 뭐 하는 거니까 여기 when이 when으로 바뀌어도 돼 when으로 알았지 그러니까 어떤 시험이냐면 시험을 시간적인 걸로 보는 거야 어떤 시험 속에 시간이 지나가잖아 시험 볼 때 그 공간 안에서도 보는 거고 그러니까 이걸 공간 추상적인 공간의 개념으로 바뀌기 때문에 외울이고 시간적인 개념으로 본 거면 when으로 when으로 바뀌어도 돼 알았지 이렇게 하는 거야 where I don't know any answers about about getting chased or taking a test I keep having dreams 그러니까 이거 암기 할 때 다시 한번 설명할 건데 암기가 완전히 됐을 때는 지금 나처럼 습관됐어요 그런 건데 빨리 얘기하지 마 where I don't know any answers 또박또박 얘기해 S 하나 빼먹지 말고 알았지? 그래야 이거를 깜지 쓰지 않고 그냥 말로 해서 외울 수 있어 알겠니? 그리고 이게 암기가 완전히 됐으면 in a course at on some mornings about getting chased or taking a test I keep having dreams 왔다 갔다 해도 바로 튀어나온 외워진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이게 암기가 됐다 안 됐다 이 기준은 이렇게 잡으면 돼 내가 학원에서 눈을 얘기한 거 기억나지? 너 형 있니? 없니? 없는데요? 이거는 좀 이상한 애잖아 그치? 이러면 안 되잖아 너 형 있어? 없어? 없어요 형 있어? 없어? 있어요 이거잖아 그치? 근데 37 곱하기 425 뭐라고? 37 곱하기 425 답은 알잖아 답은 아는데 시간이 걸리지 이거 모르는 거야 그치? 딱 보자마자 튀어나오는 게 아는 거다 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치? I feel so tired 매우 피곤함을 느껴 됐 그래서 so that 구문이지 that I don't think I'll be able to lift my feet what's wrong with me help 이건 안 가는데 이런 식으로 외우면 되는구나 알았지? 이거 어디 가냐 what's wrong with me 아 여기구나 안중에서 그냥 빼먹었네 what's wrong with me 내가 뭐가 잘못된 건가 help worried teenager 편지를 씁니다 we have good news and bad news 우리는 가지고 있어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을 both a and p 뭐 이거 써야 되지? both good news and bad news for you the good news is 좋은 소식은 that 왼쪽에 that 다음에 주동사 완전 고주 나와 그 다음에 앞에 비동사가 있어 is that이 어떤 역할을 한다고? 기억나? 이거 좋은 소식은 뭐냐면 네가 들리지 않는다는 거야 뭐처럼? 네가 아픈 것처럼 지격한 말이 좀 이상해 you don't sound sound가 네가 말을 하잖아 말을 할 때 소리가 나지 그것처럼 네가 말하지 않아 네 말은 들리지 않아 뭐처럼? 이 정도의 뉘앙스야 그렇지? 좋은 소식은 is that is that인데 여기 that은 생략 안되는데 콤마로는 바뀔 수 있어 그냥 알아도 그렇지? 이 that이 뭐 안에 들어가? 종속접속사 안에 들어가지 종속접속사 that이 뭐로 쓰여? 주어 목적어 보어 이거 다시 한번 보는 거 알지? 종속접속사 that 역할 야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면 해석공식을 다 뒤져봐 뒤져보고 팔방민 that 나오고 종속접속사 that이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이다 be that 이게 보어다 s가 v라는 것이다 알겠니? 그 다음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이 있는데 주어일 때는 이게 앞에 나오지 않고 뒤에 진주어로 나올 때 있지 이땐 또 생략이 돼 이땐 또 생략이 되고 그 다음 동사 다음에 나오는 that 아까도 봤지? 이것도 이제 목적어인데 해석을 이렇게 하고 이것도 생략이 돼 얘는 생략되진 않는데 콤마로 바뀔 수 있어 그냥 알아도 기본 해석이 뭐야? s가 v라는 것 넘어갈게 좋은 소식은 네가 사운드 하지 않는다는 거야 네가 들리지 않는다는 거야 뭐처럼? 네가 아픈 것처럼 이거 like 대신에 as if로 바뀌어도 돼 야 그러니까 이 책에서 이 교재에서 잘못 쓰인 부분이 있더라고 잘못 쓰인 거가 있는데 바로 잡은 게 있고 그 다음에 색칠 된 건 다 이거 내가 쓴 거라고 보면 돼 들리지 않아? 뭐처럼? as if you are ill 네가 아픈 것처럼 나쁜 소식은 dead 이하인데 it's likely dead 기억나지? 이거 언제 쓰는 거야? likelyhood가 가능성이야 명사 뜻이 likely가 뭐뭐할 것 같은 이거지 highly 뺄게 it's likely dead 아마도 네가 스트레스 받는 것 같아 이 뉘앙스 it's likely dead 과 같은 표현 it seems dead it appears dead it is likely dead 이게 삼인방이라고 삼인방인데 넌 천재야 이건 잔정적인 표현이잖아 확신이잖아 그치? it is likely dead you are genius 아마 너는 천재인 것 같아 하든가 너는 천재인 것처럼 보여 이렇게 하든가 이 뉘앙스라고 it's likely dead that's은 그냥 아마도 정도를 하면 돼 근데 하일리가 있으니까 아마도에서 좀 더 올라간 거야 확신은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걔는 천재야 이건 아닌데 그가 천재를 가능성이 커 이 정도의 뉘앙스 그렇지? it's likely dead 가능성이 있어 그가 천재를 아는 이렇게 처리하면 돼 그렇지? 그냥 한 덩어리로 하라고 it's likely dead인데 앞에 하일리가 들어갔다 it's likely dead it's highly likely dead you are stressed out 네가 스트레스 받아진 것 받은 게 가능성이 있어 그 다음 네가 스트레스를 주는 게 아니라 받는 거지 그래서 you are stressed out이야 PPP 수통태 out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당연히 you are under stress 너가 스트레스 아래 있어 뭐 이거 해도 되고 you get stress 네가 스트레스를 get 받아 너 이렇게 해야 되고 상관없어 다시 얘기합니다 여기 문법적인 것들 너무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우리 글쎄 우리 문법 문제는 일단 우리 이 책 쓰는 게 이번에 본고랑 백성고잖아 그렇지? 본고랑 백성고 같은 경우는 문법적인 거 이런 게 응용해서 다른 거 나오진 않아 복잡하게 그러니까 본문에 있는 것만 이해하는 정도로 되면 되기 때문에 이걸 너무 깊이 가서 중요한 것에 초점 맞춰야지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에 초점 맞추지 않으면 좋겠어 자 오른쪽에 내용 정리가 돼 있지 좋은 소식이 뭐냐 그 다음 나쁜 소식이 뭐냐 그렇지? 이런 게 나오고 대입 파악이나 글의 주장이나 문장 사입 순서나 이게 나올 수 있다는 거야 문제 우리 만들 때 한번 이거 참고해서 만들어보자고 요지도 영어로 바꾸는 건데 자 그런데 이거를 요지가 됐건 제목이 됐건 영어로 만드는 건 비효율적이야 왜냐 네가 만든 주제랑 선생님이 만든 주제랑 다를 수 있으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저녁으로 방금 이거 먹은거든 방금 먹은 건데 이게 뭐니 이걸 어른한테 얘기하는 거랑 애들한테 얘기하는 건 다 관점이 다르거든 서울우유잖아 서울우유 서울 딸기우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서울 딸기우유가 좀 이상할 것 같다 그러면 그냥 딸기맛 우유 딸기맛 우유라고 할 수 있고 만약에 이건희한테 딸기우유를 준다고 생각해봐 재벌한테 아마 안 먹어봤을 것 같아 이거 이거 안 먹겠지 뭐라고 얘기하겠냐 이걸 이게 뭐라고 써있는 거야 이게 뭐 몸에 안 좋은 거잖아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야 그치 이 얘기라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볼 때 서울우유야도 너는 서울우유인데 선생님이 만약에 재벌이다 이러면 서울우유가 있나 이거는 이거 정크푸드 그렇지 안 좋은 우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야 그 얘기야 그러니까 똑같은 걸 보는 건데 다 생각에 따라서 이게 다를 수 있으니까 주제를 영어로 쓰지 말고 그냥 한글로 써 한글로 쓴 다음에 거기에 해당하는 단어를 갖다가 현명한 관리를 위해서 스트레스를 알아야 된다 스트레스에 대해서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다 파생해서 갖고 있으라고 현명한 관리를 위해서 잘 대처하기 위해서 잘 다루기 위해서 우리 몸을 잘 다루기 위해서 아니 이것은 매니지 스트레스구나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 이것도 괜찮잖아 현명한 관리를 위해서 해야 되고 잘 관리하기 위해서 스트레스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 대체 이렇게 바꾼 것 같다가 관리가 영어로 뭐야 매니지 deal with 이런 걸로 그때 가서 영영 바꾸라고 내가 바꿔줄게 비록 그 단어 스트레스한 단어가 brings up images 이미지를 불러일으키지만 피곤한 어른들의 타이어링으로 바뀌면 안 돼 피곤한 어른들의 이미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지만 여기 up이 단어가 두 개 이상 묶인 거 있지 두 개 묶인 거 pick up bring up take up pick out 이런 거 단어 두 개 이상 묶인 건데 앞에 있는 동사가 타동사다 그러면 이거는 어 여기 뒤에 있는 게 부사야 부사 위치 자유로운 거 알지 여기 up이 어디로 가도 돼 당연히 여기로 가도 돼 brings images of tired others up 해도 돼 알지 얘도 마찬가지 뒤에도 나올 거야 brings up images of tired others인데 이게 자연스럽지 왜 영어는 긴 말이 앞에 나오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brings images of tired others up 해도 되긴 하는데 이게 자연스러운 거야 영어는 긴 거는 무조건 없애거나 뒤로 보내는 걸 좋아하잖아 자 비록 그 단어 스트레스가 although 대신에 당연히 though even though 바뀌어도 되고 그렇지 even if로 바뀌어도 되고 despite in spite of는 바뀌면 안 된다 그렇지 이것들은 전치사야 역경에도 불구하고 이럴 때 쓰는 거야 그가 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접속사고 그렇지 스트레스한 단어가 가져오지만 불러일으키지만 뭐해 이거에 많은 10대들은 또한 suffer 시달린다 뭐로부터 from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알아둬 높은 레벨의 스트레스를 시달린다 종종 without even knowing 심지어 아는 것 없이도 that day to 여기 완전 중요해 dead 앞에 동사가 나와 아닌데 동명사인데요 동명사 투부정사 다 동사로 취급해 알았지 왜 원래 동사였는데 준동사 준동사가 3개 있어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 알았지 준동사가 3개 뭐라고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 다 동사로 취급한다고 동사에서 시작한 거니까 대답해 동사가 있는 걸로 보는 거야 심지어 아는 것 없이 뭐를 that day to 그들이 한다라는 걸 두가 뭐 대신 쓰인 거 설명에 나온다 뭐든지 쓰인 거 suffer 이거 완전 완전 중요하다 두가 아 나 can 같은 거 바뀌면 안 돼 여기 별 표현하지 오른쪽에 있는 거 니네가 잘 읽어보고 문제 풀 때 참고해 두 같은 걸 대동사라고 하는데 앞에 나온 동사 대신 쓰인 거다 그런 의미다 그 다음에 bring up 이거는 영영풀이 내가 정리 안 했는데 다이어이기 때문에 이건 한번 정리를 할게 그래서 여기서는 불러일으키다 연상시키다 suggest랑 비슷한 의미로 쓰인 거지 근데 bring up 이거를 불러일으키다 양육하다 내놓다 이거 암기할 필요가 없어 왜냐면 토하단 뜻까지 있는데 어떤 생각을 밑에 있는 걸 갖다가 위로 떠올리는 거야 그래서 불러일으키다 그렇지 애를 추상적으로 애에서 어른으로 이렇게 일으키다 그래서 양육하다 의견을 밑에 수면 밑에 있는 건데 수면 위로 게리고 오다 그래서 내놓다 그 다음에 토하다 왜 토하는지 알겠지 음식이 이렇게 정신이 하나 있으면 미안해 음식이 이렇게 위로 올라오잖아 그래서 토하다 이때까지 있는 거야 하일리에서 하이 ly 빠지면 안 된다 자 알아두고 이거 할게 여기 영령풀이는 to a high degree degree가 정도야 extent 이것도 정도고 알았지 높은 등급이나 정도 이 정도 생각보다 적어도 이제 너는 안다 뭐를 네가 스트레스 아래에 있다는 걸 아까 같은 표현인데 바뀌었지 you are stressed out 해대고 you are under stress that 생략 당연히 되고 해석 뭔지 지겹지 that 왼쪽의 동사 s가 v라는 것을 기억나지 자 it's a big step 그것은 큰 스텝이다 앞으로 가는 여기 이 시간을 켜면 앞 분장 전체 그렇지 이거 중요하다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걸 네가 아는 것 대체 너가 안다 뭐를 네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걸 앞에 that을 넣잖아 뭐가 되겠니 명사가 되는 거야 명사 이렇게 문제 나오진 않는데 그냥 아이고 아 뭐야 이거 이렇게 되면 네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걸 네가 아는 것 이렇게 돼버려 명사가 돼버려 문장이 아니라 자 이 시간을 켜는 게 뭐라고 이거 전체 앞에 that까지 붙인 거 그것은 큰 단계이다 앞으로 가는 forward 앞으로 backward 뒤로 upward 위로 downward 아래로 요건데 밑에 보면 내가 뭐 정리한 게 있구나 a big step forward 니까 앞으로 가는 큰 걸음 진전이지 progress advance 다 외워 이거 다시 한번 볼 거야 둘 다 똑같은 뜻 진전 발전 이거다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위에 나올 건데 그 다음에 위에 나올 건데 하고 갈게 자 그것은 큰 단계 걸음이다 앞으로 가는 진전이다 왜냐하면 너만 no one else because because as since for 알지 뭐라고 다 4인방이지 왜냐하면 왜냐하면 너만 no one else 그 밖에 누구도 아닌 너만 can control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너의 스트레스 레벨을 그런데 현명하게 매니지하기 위해서 여기 목적으로 쓰인 거지 뭐뭐하기 위해서 to 앞에 뭐가 있어야 돼 in order나 so as 알지 이 앞에 있어야 되고 없어야 되고 in order to so as to 아니면 to to wisely manage ly 빠지면 안 돼 왜 동사 꾸며주는 거니까 그치 현명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너의 스트레스를 너는 가질 필요가 있다 뭐를 좋은 이해력을 뭐에 관한 그 이슈에 대한 이게 수능에는 문제 나오지 않는 글감이거든 뭐냐면 여기 understanding이 뒤에 ing가 있잖아 동명사일까 아닐까 아니야 동명사가 아니야 왜 앞에 어가 있으니까 아니 understanding이 동명사로 쓰이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뒤에 목적어 바로 나와야 돼 understanding the issue 이렇게 근데 동명사 앞에는 형용사가 오면 안 돼 어나 언이나 더가 오면 안 돼 알겠니 그러니까 어나 언이 앞에 있다는 얘기는 이게 명사 화가 된 거야 동명사가 사전에 하도 많이 쓰여서 그냥 사전에 명사로 기록이 된 거야 나오잖아 그치 이렇게 그러니까 어가 있다는 얘기는 얘가 명사 화가 된 거다 그래서 명사가 뒤에 발언하면 안 된다 그 이슈를 이해해 이렇게 말이야 이해하는 것 이건 괜찮은데 그래서 오브 없으면 안 돼 알아도 You need to have a good understanding finding of the issue 오브 파지면 안 돼 비코즈가 비코즈 오브로 바뀌면 안 돼 당연히 왜 비코즈 오브는 뭐뭐 때문에야 비코즈는 그냥 왜냐하면이라고 생각하면 돼 너 때문에 나 망했어 이건 되잖아 이때는 뭐 쓰는 거야 비코즈 오브 유 비코즈 유 이건 안 돼 왜냐하면 너 나 망했어 안 되지 이건 그치 너가 나를 사기쳤기 때문에 내가 망했어 이건 된단 말이야 비코즈는 뒤에 주어동사가 나와서 왜냐면 뒤에 주어동사가 나오는 거 확인하고 비코즈 오브는 명사만 나온다 이렇게 하면 되나 어디 갔냐 자 너를 돕기 위해서 그것에 대해서 teens today teens today는 가졌다 information이 정보지 inform이 알리다고 informative 많이 알려주는 즉 정보를 주는 즉 유익한 유익한 대화를 가졌다 스트레스와 그것의 관리에 대해서 누구와 한 닥터와 어떤 닥터냐 전공하는 특별하게 하는 뭐를 정신건강을 그 다음 토크 짝꿍이 오냐 토크가 동사로 쓰일 땐 we need to talk about 동사로 쓰일 때는 토크 about인데 명사로 쓰일 때는 짝꿍이 오냐 또 about 써도 되긴 하는데 스페셜라이징이 pp로 되면 안 된다 그렇지 전공하는 의사니까 전공되는 게 아니오 스페셜라이징 인 멘털 헬스를 그냥 한 단어로 내가 또 집어넣은 거다 사이키트리스트 정신과 의사다 알아둬라 psy가 다 정신 관련된 거야 사이코상감대 알았지 사이키 shi가 키로 읽는다 사이키트리스트 됐지 자 이거 이슈도 다이언데 이슈가 동사뜻이 주다가 있고 유리하다 즉 나오다 뜻이 있어 이슈가 이건 몰라도 되는데 그래서 잡지사에서 나오는 거 이게 1월호 2월호 잡지할 때 그거 있지 이거 그 다음에 엄마 부모에게서 나오는 거 후사 자손 자식 사실란 뜻이 있고 알았지 그 다음에 신청하면 여권 신청하면 대상 안에서 나오지 그래서 발급 이런 뜻이 된 거야 호나 간행물이나 같은 뜻이야 나오는 거니까 배출구고 이슈란 뜻 당연히 알고 있고 알았지 그래서 나온다 여기에서 나온 게 뭐라고 유리하다 알았지 이슈 뜻 뭐라고 첫 번째가 나오는 거야 나오는 거 그래서 어 뭐야 잡지사에서 나오는 거 이거 뭐야 1월호 2월호 간행물 같은 거 엄마 아빠에게서 나오는 거 자손 자식 요게 있고 그 다음에 발급 왜 여권 신청하면 나오니까 됐지 요게 있고 배출구 몰라도 돼 그 다음에 뭐 발급의 동사 발급하다 그 다음 나오는 거니까 이걸 말 다듬어서 유리하다 됐지 자 에스 더 세인 고즈 속담이 말하는 것처럼 너 유에너미 너의 적을 알아라 그러면 너는 더 잘 싸울 수 있을 것이다 중요한 거 없어 명령보다는 엔드 나가면 그러면 알았지 중요한 거 없다 어떤 문제를 워리드 티니저가 가지고 있는가 그는 계속해서 가진다 나쁜 꿈들을 종종 일어난다 사과운 땀 안에서 즉 시간땀 흘리면서 밤에 방 한 중간에 그리고 매우 피곤함을 느낀다 어떤 아침에는 좋은 소식이 뭐냐 He doesn't sound ear 이 형식으로 쓰여서 그가 아파 아프게 들리지 않는다 He doesn't look ear 해야 되고 그렇지 그가 아프게 들리지 않는다 만약에 얘가 지금 나처럼 얼굴을 보잖아 보면 He doesn't look ear 이고 글로만 본 거잖아 얘를 그러니까 He doesn't sound ear 한 거야 그 다음에 이건 필요 없고 나쁜 소식이 뭐냐 워리드 티니저에 대한 나쁜 소식은 그가 sim to appeal to be likely to 3인방 뭐라고? sim to sim to appeal to be likely to 뭐라고? 뭐뭐 할 것 같다 뭐뭐 할 것 같다 뭐뭐 할 것 같다 뭐 이거야 그냥 그러니까 어... 어디냐 그냐 그녀가 스트레스 받는 것처럼 보인다 highly 대단히 받는 것 같다 받을 가능성이 크다 we to understand 우리는 이해할까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것을 잘 왜? 현명하게 우리 스트레스를 관리하기 위해서 이게 1과에서 오른쪽에 나오는 것들 뒤에 나올 내용이라든가 이런 거 참고해서 문제 만들 때 니네가 진짜 만들어야 돼 자 밑에 10페이지에 saying 대신에 쓰인 거 영영풀이 프레이즈가 말이나 표현이야 또는 억구할 때 구 잘 알려진 오래되고 잘 알려진 말 표현들 어떤 that express is express가 표현한다는데 앞에 대시 있으니까 지겹지 표현하는 말 뭐를 아이디어를 어떤 아이디어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는 관계사나 접속사 관계사나 접속사 다음에 이거 처음에 인트로 하는 사람들은 아직 모를 거야 처음에 에센셜 하는 사람들 많이 봤을 텐데 관계사나 의문사 다음에 주어동사가 나오는데 뒤에 주어동사나 주어동사나 아예 안 내려지네 주어동사나 동사가 또 나와 이렇게 할게 그냥 그러면 앞에 있는 주어동사가 삽입된 거다 해석 어떻게 한다 S가 V하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기에 That is true 사실인 아이디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기에 그렇지 이게 쓰인이야 본문위는 벌써 29분 돼서 그냥 바로 나눠서 찍을게 고생했다 아멘